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22번째는요. 생산이론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부터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인트는 먼저 그림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 그림 어떤 그림이요? 그렇죠. 요 그림 하나만 이해하면 생산이론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단기라고 했는데 우리 교재에 1번이 총 평균 한계 생산이고요. 2번이 총 생산과 한계 생산이고 넘기셔서 핵심 예제 2번까지 평균 생산과 한계 생산의 관계 있죠. 여기까지가 단기 생산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4번에 혼동하기 쉬운 개념에는 장기 생산에서 나오는 규모의 경제라던가 그런 개념이 섞여 있거든요. 지금 거기까지는 단기에 관한 내용이다. 단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핵심 주제 15번에서. 단기란 고정 생산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가변 생산 요소는 뭐였습니까? 노동이었죠.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축을 먼저 보세요. 수평축이 가변 생산 요소인 노동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평축을 봤더니 여기 Q예요. 개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생산 개수. 그런데 위에는 총 생산 하나만 나타내고요. 아래는 평균 생산과 한계 생산 곡선이 두 개가 있네. 그러면 일단 위에는 어떤 걸 뜻하냐면 노동이 하나, 하나, 하나 늘어날 때 총 생산은 몇 개씩 늘어가느냐. 그런 궤적을 그린 게 바로 이 총 생산 곡선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겠어요? 노동을 하나하나 늘어날 때 이 한계 생산과 한계 생산과 이거 평균 생산이네요? 평균 생산과 한계 생산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그거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먼저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우리는 뭐가 바뀔 때? 노동력, 노동력, 그죠? 노동을 하나 더 투입했을 때 하나 더 투입했을 때 몇 개의 개수가, 생산량의 개수가 변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산함수가 나올 때 여기에 이제 이런 생산함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단기니까 이거 지금 뭘로 돼 있어요? 이거 바가 돼 있어가지고 이러면 고정 생산 요소다. 그래서 이 L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총값은 Q잖아요, 그죠? Q는 이게 총값이 될 텐데 그러면 AP, 즉 평균 생산은 뭐에서 뭐 나누면 되냐면 이 수평축에서부터 이 수직축 나누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어떻게? L분의 Q가 평균 생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계 생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미분을 뭘로 해줘요? 그렇죠. 이 수평축에 있는 걸로 수직축에 있는 변수를 이렇게 미분을 해주면 이게 한계 생산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때 총 평균 한계에서 배웠던 개념인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총생산 이 그래프 있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얘를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 A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끊잖아요. 그러면 이 놈하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그 다음에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이 부분하고 여기까지만 봐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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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다. 왜냐하면 이거를 한번 분리해서 그려볼게요. 이 파란색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곡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2차. 우리 이거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이런 거 배웠었죠? 그랬죠? 그랬을 때 이거는 아 지금 너무 지쳐버리는데? 좀 보조 칠판을 한번 좀 쓸게요.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앞부분은 뭐를 뜻하는 거냐면 이쪽에서 꺼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칠판을. 자, 볼게요. 이 부분은 뭘 뜻하냐면 우리 2차 함수 중에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그죠? 이게 Y는 X제곱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 부분 있죠? 빨간 부분은 어떤 거냐면 우리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생긴 거 Y는 X루트. 이런 거 있죠? Y는 X2분의 1승이죠? 이거라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는 봐봐요. 여기 지금 X, 이 수평축에 있는 X가 1, 2, 3 이렇게 변하면 이거 뭐가 돼요? 이거는 지금 하나 변하는데 1이고 두 개는 4고 9. 속, 제곱, 제곱으로 이렇게 크기가 커지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노동이 하나씩 늘 때마다 엄청나게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팍팍 늘어난다. 채 증하면서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이 빨간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런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런 영역.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냐면 여기에 1, 2, 3 집어넣으면 처음엔 1이었다가 2 집어넣으면 루트 2죠? 루트 3이죠? 그리고 4 집어넣으면 2죠? 그러니까 여기도 늘기는 늘었는데 늘기는 늘었는데 늘어나는 속도가 찔끔찔끔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체감하면서 증가하고 여기서는 총생산이 여기는 채 증하면서 증가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따가 제가 숫자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하면 다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어떻게 증가하냐면 이렇게 확 확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고요. 이 부분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합쳐놓은 게 바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래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경제학에서 이 놈과 이렇게 팍팍 증가하는 놈과 이렇게 찔끔찔끔 증가하는 놈을 서로 구별하는 거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를 아셔야지 경제학을 제대로 안다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평균 생산은 뭐라고 그랬냐면 각 점에서의 원점에서의 기울기라고 그랬죠. 그 원점과 원점과 각 점을 잇는 기울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평균 생산이 가장 그러니까 원점에서 기울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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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점에서의 기울기를 한번 따져봤을 때 가장 기울기가 큰 값은 바로 이 B입니다. B. 그래서 평균 생산 곡선은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B점에서 평균 생산이 가장 커요. 왜냐하면 원점 자 여기에서부터의 원점의 기울기는 요거죠. 근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기울기가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크죠. 그럼 이거하고 비교해 볼까? 요점하고 비교해 보면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요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제일 기울기 큰 게 요 B점에서 가장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점에서 평균 비용 곡선이 평균 비용 곡선이 가장 극대값을 갖는다. 극대값 그런데 한계 생산은 한계 생산의 정의는 뭐냐면 한계 생산은 한계 생산의 정의가 각각의 직선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뜻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죠. 요렇게. 각각 접선에서의 기울기가 한계 생산인데 여기 자꾸 빨간색이 나오지? 자 보세요. 근데 지금 요 B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아까 요렇게 되겠죠. B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근데 요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원점에서 출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 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균 생산 평균 생산 곡선의 극대값이라고 그랬죠. 요점. 그러니까 한계 생산 곡선 요 곡선은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냐면 평균 생산 곡선의 요 극대값을 요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 한계 생산. 그러면 요 한계 생산이 기울기가 제일 큰 곳은 어디냐. 바로 요 A점 있죠? A점이 여기서 봐봐요. 기울기가 점점점점 이렇게 기울어져요. 제일 가팔러지다가 기울기가 요렇게 다시 작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극대값은 요기에요. 여기. 한계 생산의 극대값은 여기고 평균 생산의 극대값을 우리 한계 생산 곡선이 요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총 생산과 평균 생산 한계 생산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진짜 꼭 아셔야 돼. 이거는 앞에서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이따가 제가 한번 해드릴게. 아주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총 생산 평균 생산 한계 생산을 볼게요. 자 가변 요소를 투입했을 때 여기서 가변 요소가 뭐예요? 노동 L이죠? L을 투입했을 때 생산된 총재화의 총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계 생산의 총합이에요. 이따가 숫자로 한번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평균 생산은 뭐예요? 수평축 L로 Q를 나눈 거라 그랬죠? 그죠? 가변 한 단위당 생산량 요거 그 다음에 한계 생산은 요거 접선의 기울기요. 일단 총 생산한 곳은 접선의 기울기 요 L로 Q를 미분한 거라 그랬죠? 미분한 거 그죠? 그리고 가변 요소를 추가적으로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총 생산의 증가분이 바로 요 한계 생산입니다. 요거 요게 우리가 앞에서 한번 배운 적 있어요. 13장인가 거기서 한번 본 적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숫자로 한번 얘네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자 어떤 여기 큰 논이 있어 논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2를 시켰어요. 그럼 이제 쌀을 농사를 해서 1년에 몇 가마를 수확하나 했나 봤더니 처음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수확을 했더니 이 사람이 어 두 가마를 수확을 해냈대요. 그러면 총값이 뭐냐면 2죠? 그죠? 그리고 지금 총값이 2니까 AP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AP는 L분의 Q라 그랬죠? 그러니까 1분의 2야. 1분의 2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두 가마에요. 두 가마 평균이에요. 여기다가 평균값을 좀 제가 써볼게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더 투입됐대요. 그러면 이제 총 두 사람이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더 투입을 했더니 이 사람 이 사람 혼자서 몇 개를 생산했냐면 세 개를 생산했어. 새로 투입된 사람이 그러면 총 얼마에요? 총 다섯 가마가 되는 거죠? 총 다섯 가마. 그러니까 TP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총생산은 한 개 생산의 총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총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거 두 개의 총합이 5 아닙니까? 그죠? 5 그 다음에 요 AP값은 L분의 TP니까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을 더 투입했더니 이 사람은 4가마를 더 많이 생산을 해낸 거예요. 그러면 총생산은 한 개의 합이니까 4 더하기 3 더하기 2니까 이거는 9죠? 그리고 여기는 L분의 Q니까 요거는 3분의 9니까 3 평균값이 점점 증가하네요. 그죠? 평균값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더 투입했어. 그러니까 총 4명이라는 거죠? 근데 요 한 사람은 다섯 가마를 생산해냈네. 그러면 이걸 다 합친 것이 총값이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14가 되는 거고 요거는 4분의 14가 되는 거죠? 4분의 14. 그럼 요거는 3점 어 3점 한 6 정도 되는 거야. 점점점점 크기가 올라가고 있네요. 요렇게. 자 그런데 이번에 한 사람을 더 투입했대요. 한 사람을 더 투입했더니 이번에 총 다섯 사람인데 이 사람은 4가마 생산을 해낸 거야. 그러면 요거의 총값은 몇이냐면 19가 되는 거고요. 요것도 5분의 19가 되는 거죠. 숫자는 아마 3.6보다 조금 작아졌을 겁니다. 한 개값이 작아졌으니까 이거 하면 이게 아니야 아니야 이게 몇이냐 3. 몇이지? 3.8 조금 커졌네. 그죠? 3.8 조금 되고 그 다음에 한 명을 더 투입했더니 총 6명이래요. 이랬더니 이번에는 3가마 생산을 해났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총은 22고요. 이거를 6분의 22로 이렇게 나누면 6,3,18 3.6에서 7정도 나와네. 작아지네. 평균값도.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더 투입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두 가마 생산을 했대요. 그럼 총값이 24 7분의 24 이렇게 나와요. 24 가 되는 거죠. 3.3 3.3 3.3 얼마? 3.4 3.4 얼마 되네. 그죠?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에요. 하나 더해서 한 사람을 더 투입했더니 한 가마 더 했어. 25 총값은 그리고 요거는 8분의 25 3.4 보다 작은 값이 나올 겁니다. 계산하기 너무 너무 피곤해 지금. 자 볼까요? 자 근데 이게 제가 뭘 의미했냐면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지금 이 노동 노동을요. 어디까지 제가 내 단위까지는 그 한 개 생산이 2, 3, 4, 5씩 점점 한 사람을 넣을 때마다 훨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 2, 2, 2, 2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2, 3, 4, 5로 팍팍 증가했죠. 그런데 요 다섯 산안부터는 4, 3, 2, 1 증가는 한데 점점 증가하는 양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자 여기까지는 지금 어떤 대냐면 자 요거랑 요거랑 나눠서 여기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증가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 5부터는 어떤 구간이냐면 요렇게 찔끔찔끔한 생산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즉 다시 얘기해서 1부터 4까지가 어떤 구간이었냐면 요 밑에도 있나 아 그림에서 요 A점을 중심으로 여기까지가 1부터 4 그러니까 이렇게 팍팍 증가하는 체중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요 4부터 8까지가 어떤 구간이냐면 여기에서부터 요렇게 증가하는 구간이에요. 즉 여기는 팍팍 여기는 찔끔찔끔 요런 구간이더라. 이거를 제가 숫자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야. 어마어마하게 이 경제학에서 요렇게 팍팍 오르는 거하고 찔끔찔끔 오르는 걸 구별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근데 한번 우리가 이것도 한번 좀 볼까요? 제가 앞에 어떤 내용을 배웠었냐면 평균값이 증가하고 있는 동안에는 평균값이 지금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쭉 여기 5까지 자 한계생산은 4까지밖에 증가 안했는데 평균생산은 5까지 증가했어요. 그리고 6에서부터 점점 한계생산이 아니요 평균곡선이 감소하기 시작했거든요. 감소 여기는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지금 여기 평균생산이 5까지 오르는 동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평균값이랑 각각의 평균값이랑 한계값을 서로 비교해봐. 비교해봐. 비교. 비교해봤더니 뭐가 더 커요? 평균값이 더 크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평균값이 감소하는 구간에서 요 숫자를 한계값이랑 비교해봐요. 한계값이 더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 아까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여기에서 이번에는 요걸 한번 비교해보죠. 자 평균값이 평균값이 증가하고 있는 요 영역에서는 한계값이 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죠. 요 평균값 AP가 증가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AP와 MP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한계생산이 평균생산보다 더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나머지 영역 요 영역을 한번 가서 볼까요? 지금 이 극대점 이후로는 요렇게 평균값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런 영역에서는 한계값이 지금 평균값 밑에 있네. 그러니까 평균값이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구간에서는 AP 즉 평균생산은 한계생산보다 더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봤어요. 앞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드렸지만 왜? 오늘을 위해서 오늘 보여드리라고 설명을 안 했고 숫자로만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프랑 같이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 한계값과 평균값의 관계 이거 중요하고 총생산 그래프의 관계와 이 세 개를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숫자 요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요거 하나 얘로 뭐야 이게 다 지워졌네. 요 얘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고 자 봐봐요.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그림을 봤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계생산의 총합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았죠? 방금 전에 그리고 투입된 가변요소의 한 단위당 생산량인데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한계생산은 추가적으로 한 단위 투입했을 때 총생산의 증가분이라는 거 알았죠? 그죠? 왜 이게 무슨 뜻이야? 지금 5에서 9로 지금 4 증가했잖아요. 증가분이 4잖아. 지금 한계값이 4잖아요. 9에서 14 증가했죠? 5 증가했죠? 증가분이 5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값은 5라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자 그 다음에 요 수평축으로 수직축을 미분하면 나오더라. 요거까지 됐죠? 요거 그래서 요 그림을 글로 나옵니다. 글로 한번 볼게요. 자 핵심예제 1번 되게 재밌는 문제인데요. 열 사람이 지우개를 생산할 때 평균 생산이 21였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L이 10일 때 AP가 21 그죠? 근데 한 사람을 더 고용했더니 평균 생산이 수미가 됐대요. 그러니까 L이 11이 되니까 AP가 20이 됐다. 요 얘기죠? 자 그럼 요거를 한번 계산해서 풀어보면 자 볼게요. 그러면 일단 요 경우에 노동이 10일 때 처음에 AP가 21일 때 이때 TP는 얼마가 되느냐? TP 총생산은 얼마가 될까? 그러면 AP는 L분의 TP죠? 그러니까 지금 L이 10이고 AP가 21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생산은 얼마가 되냐면 210이 되겠네요. 210이었어요. 근데 이거 노동을 하나 더 늘렸을 때 총생산 TP는 얼마가 될 것이냐? 그러면 요거는 지금 AP는 그죠? L분의 TP니까 AP가 20이 됐고 L이 11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에다가 11을 곱하면 220이죠? 그러니까 TP가 210에서 220이 됐어요. 근데 자 한계 생산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습니까? 총생산의 증가분이죠? 그러니까 MP 한계 생산은 10이 되는 거네요. 요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평균 생산이 21에서 20으로 줄었으므로 총생산량도 감소했을 것이다? 틀린 거 찬 건데 요게 틀렸네. 왜? 총생산이 늘어났잖아요.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평균 생산이 준다 그래서 총생산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계 값이 양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총생산은 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 평균 생산이라고 안 그러고 예를 들어서 한계 생산이 줄었다 하더라도 총생산이 감소했을 때 이건 틀려요. 아셨죠? 한계 값은 프라이스이기만 하면 무조건 총생산량은 총생산량은 증가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10명의 총생산량 210이죠. 맞고 11명의 총생산량 220이죠. 맞고요. 노동자의 한계 생산은 10개였다. 맞죠? 그 다음에 양의 값을 가진 한계 생산은 감소했다 하더라도 총생산은 항상 증가 항상 증가해. 양의 값이라면 한계 값이 감소하더라도 총생산은 항상 증가한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명심합시오.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이런 거 평균 값이 좀 줄었다 그래서 총생산이 반드시 총생산 감소하는 거 아니고요. 한계 생산 여기다 한계라는 말 많이 집어넣어서 한계 생산이 감소했을 때는 총생산도 감소했다. 그러면 X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총생산과 한계 생산의 관계를 좀 알아보면 자 가변 요소인 노동의 투입량을 증가시키면 초기에는 총생산물이 체증적으로 증가한다. 이거 아까 어떤 거라고 그래서 팍팍 증가하는 요게 총생산이 체증적으로 증가한다. 그랬죠? 근데 나중에는 체감적으로 증가한다. 요거는 어떤 거예요? 요렇게 증가하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를 합치면 이런 형태가 되더라. 우리가 그래프가 요런 형태가 되는 걸 봤었죠. 그쵸? 그 다음에 한계 생산은 초기에는 체증하다가 팍팍 증가하다가 결국은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한계 생산은 그 다음에 자 우리 교재 거기다 별표 치세요. 거기 수학체감의 법칙 수학체감의 법칙 이라는 건 뭐냐면 요게 어디에서 동그라미 치면 단기에서 고정 생산 요소가 있는 단기에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가변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 일전 단위를 넘어가면 가변 요소의 한계 생산이 계속 감소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까 우리가 숫자로 한번 볼까요? 숫자로 자 한계 생산이 요 L 노동이 다섯 명 이상을 넘어가니까 지금 4 4 4 까지는 증가하다가 5 4 3 2 1 요렇게 감소하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채 증을 하는데 이 시점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요렇게 채감하게 되거든요. 5 4 3 2 1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거 제가 방금 뭐라고 어디를 예를 들었냐면 논에서 농사를 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수학량이 줄어든다. 갈수록 점점 5 4 3 2 1로 줄어들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수학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수학체감의 법칙은 어디갔어? 수학체감의 법칙은 단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에서만. 장기에서는 성립되지 않는 얘기고요. 단기에서만 성립하는 내용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수학체감의 법칙은 모든 산업 경제학에서는 그냥 모든 산업과 기업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아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이제 좀 심화한 강의가 되면 왜 그런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그런 예를 들어 드릴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런지는 이제 제가 나중에 심화 강의가 있으면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보시면 한계생산과 이런게 중요한 거죠. 한계생산과 총생산간의 관계에서 봐봐요. 요 한계생산이 0보다 크기만 하면 총생산은 언제나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은 별로 안 중요해요. 어 한계생산이 0일 때 총생산은 극대값이 된다. 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림을 보면 나와있어요. 봐봐요. 한계생산이 한계생산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다 양이죠. 여기 지나서 이제 요 밑에 부분이 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요 음의 부분에서부터 한계생산은 아니 총생산이 이렇게 작아지잖아요. 근데 어 한계생산이 여기에서부터 이 구간까지는 모두 다 지금 양의 값을 갖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는 이렇게 여기서는 팍팍 여기서는 찔끔찔끔 이렇게 증가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봐봐요. 이제 요 한계곡선의 한계값이 여기서 0이죠. 그럴 때 어디냐면 요기 총생산은 극대값을 갖는다. 아주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계값이 한계생산이 0인 곳에서 극대값을 갖게 돼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어요? 평균생산이 0인 곳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X 한계 한계생산이 0인 곳에서 극대값 왜냐하면 한계값이 있잖아요. 한계값이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랬죠. 근데 요런 꼭대기가 되려면 요 꼭대기 부분이 최대값일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그러니까 한계값이 0이라는 얘기에요. 지금 그어놨잖아요. 접선이 0이니까. 아셨죠? 요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생산과 한계생산의 관계는 야 이것도 보세요. 평균생산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한계생산이 평균생산보다 크고 평균생산이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한계생산이 평균생산보다 작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봐봐요. 지금 요게 지금 평균 평균 곡선인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평균생산이 증가하죠? 아까 한번 했었잖아요. 한계생산이 위에 있잖아. 더 위에 그죠? 근데 평균생산이 이렇게 작아지는 구간에서는 한계생산이 요렇게 한계생산이 더 밑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한계값은 어떻게 요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즉 평균값과 아 한계값과 평균값이 같으면 요 평균값은 극대다. 아니 이거 제가 앞에서도 한번 설명 들었지만 봐봐요. 평균 평균값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대요. 그러면 자 이게 AP죠? 그러면 어 한계값도 한계값이 평균값보다 더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MP 그런데 평균값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답니다. 이건 좀 증가하고 요거는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한계값이 더 평균값보다 작죠. 그러니까 여기는 한계값이 이렇게 돼 있겠네요. MP 더 밑에 있어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꺾이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이렇게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요 부분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요게 같은 경우에 MP하고 AP가 0이면 AP는 요 극대점을 지나게 돼 있더라. 요겁니다. 아셨죠? 자, 핵심 예제 2번 다음 중 틀린 것을 찾으시오. 한계 생산이 0일 때 총 생산은 극대값을 갖는다고 했죠?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어 그림 어딨어? 그림 한계값이 한계값이 0일 때 극대값 같다. 맞죠? 그림을 계속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한계 생산이 평균 생산보다 크면 즉 MP가 AP보다 크면 평균값은 증가하겠다. 평균값은 증가한다. 평균 생산은 증가한다. 맞죠? 그 다음에 한계값과 평균 생산이 동일하면 즉 MP는 AP와 같다면 이 한계곡선이 AP곡선의 극대값을 이렇게 지나간다. 그랬죠? 극대값을 평균 생산은 극대값을 갖는다. 극대값 맞고 그 다음에 한계 생산이 0보다 크면 총 생산은 계속 감소하는 게 아니죠? 한계 생산이 0보다 크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MP가 0보다 크면 그 구간에서는 TP는 계속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네. 4번이 틀렸네요. 평균값은 총값의 원점에서의 기울기다. 이것도 맞죠? 답이 4번이 틀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재에 보시면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라고 여기서부터는 지금 쌍과 1번이 장기예요. 이것도 장기적인 개념이고 그럼 이 두 개를 한번 볼까요? 보세요. 규모에 대한 채증이라는 게 있고 규모의 경제가 있는데 얘네 둘이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얘네들이 전혀 다른 개념인데 다만 우리가 굳이 범위를 나타내자면 규모의 경제가 규모의 아니 규모의 경제가 규모에 대한 수익 채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얘가 더 큰 개념입니다. 규모의 경제가 규모에 대한 수익 채증은 뭐냐면 보세요. 자본과 노동의 투익량을 각각 n배 증가시켰을 때 총생산이 n배 증가하는 경우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l과 k 그러니까 지금 자본과 노동을 각각 증가시키니까 장기라는 말이 맞죠. 왜냐하면 둘 다 변화가 되니까 고정 생산 요소가 없이 자본도 지금 어떤 생산 요소예요? 가변 생산 요소죠. 지금 요게 예를 들어서 q 이런 관계에 있을 때요. 얘네들을 두 배씩 요렇게 늘려놨대요. 두 배씩 그러면 이렇게 두 배씩 늘렸으면 요게 두 배가 늘어나야지 정상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얘가 두 배 늘어나는 게 아니라 두 배보다 더 많이 늘어났어. 3q 이렇게 됐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증한다. 그죠? 그러면 이것도 있지 않았겠어요? 두 배씩 늘려놨던 1.5q 되려 두 배보다 적게 늘어놨어요.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규모에 대한 수익체감 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은 반드시 노동과 자본이 똑같이 두 배씩 증가해야 돼요. 근데 규모의 경제는 어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개념이냐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장 봐봐요. 장기죠. 장기 장기에서의 현상이래죠. 장기의 평균 비용이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봐봐요. 지금 이렇게 이 두 배씩 늘렸는데 휴가 세 배씩 막 증가하는 이런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일 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비용이 감소를 하겠죠. 그죠? 2Q 봐봐요. L K 만약에 여기 Q였어. 그래서 노동을 다섯 개 투입하고 L을 다섯 개 투입했더니 Q가 몇 개 만들어졌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 개 만들어졌대요. 그죠? 세 개라고 하면 헷갈렸다. 그러면 이거 몇 개냐면 50 개 Q가 만들어졌대. 그러면 이거 Q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Q 아니 이렇게 하자. 자 50 개 50 개를 넣었대요. 이 Q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거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예를 들어서 L 하나 Q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비용이 그죠? 그런데 봐봐요. 너무 지저분해. 다시 지우고 지우고 저쪽 칠판을 저쪽으로 옮겨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칠판이 지저분하면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자 볼까요? 자 보시면 봐봐요. 지금 주모에 대한 수익 채택이 뭐냐면 이게 함수 그리면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그냥 L하고 Q가 있어. L하고 K가 있는데 이게 지금 Q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L K가 있는데 이게 Q가 됐어. 그런데 만약에 이게 50개 노동과 자본을 50개 집어넣었더니 Q가 50이래요. 그러면 Q 하나를 만드는데 투입되는 노동이 L 한 개 하고 K 한 개 죠. 그죠? 그러면 노동 하나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자본 하나에 대한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익 채증이 생겨대요. 수익 채증 그러면 이거를 두 배 했어. L은 100개 K를 100개를 했으면 원래 만약에 이게 Q가 100이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똑같이 비용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수익이 불변한 경우죠. 규모에 대한 수익이 불변한 경우에는 그때는 똑같이 비용이 똑같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비용이 어떻게 됐냐면 두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두 배가 이게 100, 100, 100이 아니라 얘 건데 Q가 200은 너무 크다. 200만 할게요. 100이 돼버렸어. 100 그러면 100이 아니지. 100이 아니라 200이 돼야 되는구나. 100씩 늘렸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거를 두 배를 늘려놨는데 이거는 지금 4배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용이 당연히 줄겠죠. Q를 이제 하나를 만들 때 L이 몇 개만 필요하냐면 0. 음 하나 만들 때 0.5개만 필요하잖아요. 0.5개 K0.5 그러니까 비용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균 비용이 지금 감소를 한다고요. 요 요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이 규모의 경제일 때 그러니까 이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은 규모의 경제 하고 상관은 없는데 따지다 보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규모의 경제는 뭐냐면 장기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건데 자 이거는 이런 얘기죠. 이런 거 방금은 어떻게든 요건 엠베싱 늘려야 되니까 EL 그리고 EK는 요렇게 예를 들어서 원래 요렇게 Q가 돼야지 수익 불변인데 수익 불변인데 자 수익 불변인데 요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컨대 4배로 이렇게 늘어난 거죠. 4배로 요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요런 요런은 평균 비용이 감소하죠. 근데 요 규모의 경제는 쉽게 얘기해서 뭐까지 포함했냐면 3L L을 3배로 누리고 그냥 K는 하나도 안 늘였어요. 근데도 4Q가 됐다고 쳐봐요. 그죠? 그러면 장기 평균 비용은 더 줄어들었겠죠. 더 줄어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규모에 대한 체증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두 배를 늘린 게 아니니까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규모의 경제가 어떻게 보면 더 광범위한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학체감의 법칙은 단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개념을 조심하실 때 그래서 규모의 경제는 어떻게 해요? 장기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은 N배 똑같이 노동과 자본을 똑같은 배수로 늘려줘야 돼요. 둘 다 장기인데 수학체감의 법칙은 단기에서 단기에서 노동량 하나를 투입할 때 그때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에서의 개념이다. 범위의 경제는 이게 별로 하나도 안 중요한 개념인데 앞에 규모의 경제하고 헷갈리라고 자꾸 시험에 냅니다. 자 이건 뭐냐면 하나의 기업이 여러가지 재화를 동시에 생산하는 거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재벌들 같은 경우에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문어발식으로 여러개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효율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걔네들이 공룡 같아서 효율적으로 생산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워낙 덩치가 크니까 정부의 비호도 받고 비호율이 있더라도 그런 내부 거래나 그런 거를 통해서 걔네들이 성공을 하는 거지 이 범위의 경제라는 거는 개수를 여러개 생산하는 거예요. 재벌 예도 있고요. 또 하나 얘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도축장 그러니까 소 잡는 그 도축장에서 소도 잡고 가죽도 만들고 가죽을 가지고 피역 제품도 만들고 구두도 만들고 여러 상품을 만드는 거 그런 게 범위의 경제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범위의 경제는 규모의 경제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개념이라는 거 이것만 알아 두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범위의 경제의 뜻을 아는 것보다 여러 개를 만드는 거구나. 그죠? 자 그 다음에 핵심 예제를 보시면 어떤 산업에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두 배로 늘렸대요. 그러니까 이거 같이 늘리니까 이거 아까 봤던 규모 규모 자 아까 봤던 거 뭐예요?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두 배로 늘리면 산출량이 네 배가 됐대요. 그죠?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겁니다. 왜? 아까 규모의 경제가 이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범위의 존재가 존재. 이게 틀렸죠. 이게 답이야. 범위의 경제랑 아무 상관도 없어요. 수학체감의 법칙은 단기에서 적용으로 이 경우에는 논의하기 어렵다. 맞고요. 규모에 대한 수익은 체증한다. 이 얘기가 이 얘기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와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인데 보통은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이 규모의 경제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이 그림을 이해하는 거 있죠?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한계와 총의 관계 그 다음에 평균과 한계의 관계 있죠?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셨죠? 이 그림을 감사합니다.